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최근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여행객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방이 주를 잇고 있죠.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오는 15일부터 휴양주로 유명한 랑카애 섬을 시험 개방합니다. 해외 여행객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섬을 방문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최소 3일간 섬에 머물러야 합니다. 캄보디아도 이달 30일부터 시아누크빌 등 일부 관광지 방문을 허용하고 내년 1월에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CM립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 여행자 보험은 필수인데 캄보디아 정부가 지정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야 입국이 허락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여행 안전 관역 합의로 이달 중순부터 싱가포르 여행이 자유로워지는데요.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싱가포르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인구 570만인 싱가포르는 인구에 대비해 볼 때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우선 식당 이용이나 모임 허용 인원을 5명에서 다시 2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한 번만 걸려도 우리 돈 약 26만 원을 내야 하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 저위험 국가인 우리나라는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졌는데요. 해외 방문 시에는 현지 방역 규정을 준수하고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방역 규정